천연 매혁바시멍 바다사자 강치의 주요 서식처인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 바당이오다 약 90년 전부터 시작된 제주 해녀들 물질 역사가 깃뚜렁이신 조업 공간이오다 일제강점기 1935년 죽도 어업 합자회사가 해녀 니맹을 고용온 기록에서 제주 독도 출향 해녀들 물질이 시작된 것 암수다 해녀들은 독도굴 소곱, 물꼴에서 솟아나는 샘물에 의지어영 살멍, 제주의 이신 가족들 생계를 책임졌다 고향 제주를 떠낭 600km 떨어진 독도 바당을 댕겨온 해녀는 수백 명이나 된댄 허염수다 독도 경비대강, 혼디 다양원 시설물을 짓는 뒤 힘을 보태고 하간 해상 소고 수습광, 시신 인양 업무에도 참여할 수다 제주 출향 해녀들 물질 역사는 곧 독도 영토 수호의 증거우다 독도에서 물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 왔던 것이 아마 독도 어장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울릉도 독도까지 갔다는 기록 이런 것을 몇 개를 찾아서 전시를 했었고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정리를 좀 하고 조사를 하는 게 저희 박물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탈의 시대, 독도 바당에 발자취를 남긴 제주 출향 해녀들 삶이 이제 독도를 직헌 숨은 주역의 항일 역사 기록으로 새롭게 조맹받암수다 KCTV뉴스 김용원 이웃